산책은 강아지의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반려견 보호자들이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은 강아지 산책 훈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산책, 강아지에게 왜 중요한가? 강아지에게 산책은 단순한 외출이 아닙니다. 산책을 통해 강아지는 사회화를 배우고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정신적으로 성장합니다. 또한 적절한 신체 활동을 통해 비만과 같은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책은 적절한 훈련 없이는 강아지와 보호자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강아지 산책 훈련의 단계별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단계별 강아지 산책 훈련 방법 1단계로 준비 운동으로 산책 전, 집 안에서 강아지가 목줄과 하네스에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 착용하게 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갑니다. 산책 중 필요한 기본 명령어로 앉아, 기다려, 가자 등을 집 안이나 마당에서 연습합니다. 2단계로 처음에는 집 앞이나 가까운 공원 등 짧은 거리로 산책을 시작합니다. 강아지가 새로운 환경에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산책 중 강아지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이나 간식으로 보상합니다. 이는 긍정적인 산책 경험을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3단계로 강아지가 앞서가려고 하면 멈추고 강아지가 주위를 돌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주위가 돌아왔을 때 칭찬하고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보고 짖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는 침착하게 명령어를 사용하여 진정시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4단계로 점차적으로 도전하기 강아지가 산책 훈련에 익숙해지면 점차적으로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노출시켜 적응력을 키워줍니다. 다양한 장소, 다른 사람들, 다른 동물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강아지의 사회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강아지 산책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인내, 그리고 일관된 훈련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강아지의 개별적인 성격과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접근 방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아지가 산책을 즐기면서도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산책은 강아지와 보호자 사이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즐거운 산책 시간을 위해 강아지 산책 훈련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아지의 행동 변화를 목격하고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반려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